자 이거랑 이렇게 기대시는 거예요 여기 다 해봐요 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아까처럼 힌트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나 시작 거울아 거울아 우리가 운명의 짝이니 그래 이게 말이 안 되지 솔직히 가요 잠깐만요 수지야 너 그럼 너가 다른 거 갖고 와볼래? 저요? 어 아 그래요 그래 그리고 이 거울이 자극에 기회를 주는 게 뭔가 느낌이 세 그래 내 앞에 이게 기린이야 기린 이게 문에 안 들어오더라고 광수 뒤돌아 어우, 왜 그래. 어우, 왜 그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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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진, 야, 너 수지야 너, 어, 알아봤어, 야. 나, 서진, 뭐였어? 수지야, 잠깐만, 너 나랑, 야, 너 나랑, 야, 너 나의 문명일 수도 있었어, 너 정말 너. 오빠 미안해요, 오빠. 어? 성실신 물질, 물질 알았지? 아, 가 없었나? 어우 난, 저 목소리가 너무 무서워. 뒤돌아보지 말랬지 뭐야 뭐야 이게 뭐야 나 뒤돌아 봤어? 내가 한 5시간 째 안 참을 뻔했는데 뒤돌아서 한번 봤는데 뒤돌아 봤어? 뒤돌아서 나 봤어 아이 잠깐만 나야? 잠깐만 아이 잠깐만 형 미안해 야 잠깐만 잠깐만 한 대만 때리고 가자 잠깐만 내가 지금 뒤돌아 봤어 내 몸을 다 뒤돌아 보고 싶어 하는데 내가 뒤돌아 봤어 잘 뒤돌아 볼 수 있는데 형 미안해 다 했어 목에 꽉 찢어져 고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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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섯 개가 안 나왔어, 지금. 형, 커플이 있는 거야. 이 중에? 그렇지. 짝이. 짝이 있으니까 나머지를 다 그렇게 아웃시키는 거 아니야? 지금? 짝이 아웃시키고 다 있는 거라고? 편 먹고. 그럴 수도 있죠. 아, 커플 된 걸.